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넘약조사TV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쁨을 받고 있어요 아예 목을 쭉 빼고 죽은듯이 가만히 있네요 야묵같은 새끼들이거든요 약같은 현재자매 근데 저렇게 이뻐할 수가 있나요 그죠? 지금 한 10분 가까이 되어가거든요 요렇게 한지 뭐 얼굴 입 코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저렇게 형제화네 그죠? 4마리인데 안놈 2마리 순놈 2마리인데 얘네들은 안놈 순놈인지 모르겠네요 네 잠들었어요 잠들어 네 잠들었어요 잠들어 음 그러면서 쭉 피곤하니까 잠들어요 음 그러면서 주도 피곤하니까 잠들어요 아유 세상에 목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사랑받는 양이 사랑하는 양이 예쁜 모습 영상에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